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제일 때리면, 때려도 했네. 때려도 때리고. 근데 이게 몰빵하는 게 왜 당겨있잖아. 중소를 그만큼 안되면. 우리 오미로 인해가, 괜히 우리가. 우리에 기운이 안들고 가지고. 예이티로 때리면 얘가 실수하니까 실수는 아니었을때 우리는 그 앞에서 줄게. 그럼 우리가 그만큼 정리를 많이 해. 그니까, 총에서 한번 더 때려 봐야 돼. 총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씨. 자 2번 코트 바로 경기 진행해주세요 2번 코트 딜레이가 많이 돼서 바로 경기 진행해주세요 제가 먼저 경기 진행해주세요 2번 코트 2번 코트 2번 코트 1번 코트 1번 코트 2번 코트 2번 코트 2번 코트 자 7번 코트 30번 경기 남북 자강 결승 팀 히어로 조원봉 박영웅 슈퍼 1라인 스트로퍼스 박경민 박우현 7번 코트 바로 준비해주세요 1번 코트 5번 코트 2번 코트 10번 코트 1번 코트 2번 코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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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번, 10번 31번, 31번 11번 11번 12번 4강도 남겨서 네, 거때는 2번 전투자예요 12번 전투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7번 코트는 남북자강 결승연기입니다. 동호인분들의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 코트는 남북자강 결승연기입니다. 자, 8번 코트는 지금 S2 사퇴이 경기 중이어서 끝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9번 코트는 verdict can be sign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개! 4개! 한 second! 1개! 어디 갔는지 알지 알고 있나? 집에서 60명을 지내줬야. 아니, 아떤마. 어렵게 찍어... 1, 2, 3, 2, 3, 2, 3, 2, 3, 2, 3, 2, 1 1, 2, 3, 3, 2, 1, 2, 1, 2, 3, 3, 4, 1, 2, 1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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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쿠사 나이스 자 8번 코트 에스쿠사 최현옥, 허지니님 8번 준비해 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